오사카 왔는데 이곳도 모른다고? 오사카 남바 근처 마트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어딜 가도 있는 일본 국민 마트, 라이프 마트. 저렴한 도시락부터 과자라면, 생태품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 찾지 못한 상품이 있다면 라이프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? 신제품도 빨리 출시되니 다양한 신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24시간 영업하는 토요마트. 먹거리는 다 모였다. 고급마트답게 매우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어 새벽에 쇼핑을 하고 싶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남바점으로 다만 지점마다 영업시간이 다르니 상부해서 가자. 세 번째, 대용량 푸딩의 근원지. 도무수퍼. 보통 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업소용 대용량 식자재는 물론 수입 상품이나 과자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근처에 있다면 꼭 한번 가보자. 그럼 다음 꿀팁은?